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여합시다. 김지영입니다. 2022년에 김지영의 캐스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현장 강의 하다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캐스트 영상으로 저를 좀 자주 본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현장 강의 개강하고 나서 학원 주변을 이렇게 걸어가거나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어떤 상황들이 좀 많냐면 저기서 다가오는 어떤 학생 친구가 나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뭔가 애매해. 뭔지 알지 이 기분. 그러면 얘도 나를 개무시하고 나도 쟤를 개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상관없는데 많은 친구들이 최근에 좀 몸으로 반응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냥 뭐야 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될 걸 이렇게 걸어가다가 나를 보잖아.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아는 척 안 하기도 그렇고 대놓고 나 알지. 나 알아보라. 이러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뭐 어쨌든 올해도 여러분들은 자주 캐스트 영상으로 좀 보게 될 거예요. 뭐 이런저런 삶의 스토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제 뭐 제주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노래나 춤 등등 뭐 등등등등 자 근데 첫 번째 올해 캐스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올해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학습 관련된 샘플 문제들과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제 랜선 설명회라고 하는 캐스트 영상이 바로 밑에 있을 건데 얘들아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021년 한 해는 영어가 단 한 번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해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1등급 인원까지 퍼센트로 보여드리면서 근데 그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단 말이야 얘들아. 정시 비율도 올라가면서 영어도 어쨌든 변별력을 줘야 되긴 한 거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슈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글 읽기 이슈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기 위한 글 읽기 이슈예요. 그럼 글 읽기를 잘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떻지 얘들아? 어떤 문제들이 글 읽기를 잘해야 되는 거야? 뭐 21번, 22번, 23번, 24번에 해당하는 대입 파악이나 밑줄 함축 의미 이런 애들. 근데 여기도 가끔 빡셀 때가 있죠. 또 어떤 애들이 그렇죠? 어 뭐 30번의 어휘 문제 그렇고 31, 32, 32, 34에 해당하는 빈칸 4문제 그렇고 벌써 9개네. 그 다음에 뭐 40번 문제의 요양문도 그렇고 최근에 다크호스인 41, 42번도 마찬가지로 글 읽기가 잘해야 돼야 되지 안 그러면 한두 개씩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문장 삽입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 문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유형들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유형들이고 그럼 과연 그러한 글을 잘 읽어야지만 내가 어떻게든 끌고 나가서 그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유형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가 샘플 문제와 평가원이 한 말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테니 이 퀘스트는 그냥 수업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무게를 제가 가지고 할 거예요. 그 중에서 빈칸이라고 하는 유형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너의 글 읽기는 안녕하신지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 제가 첨부 파일로 밑에도 문제를 좀 집어넣을 테니까 얘들아 대략 빈칸 문제의 그 평가원 문제를 한 3분 안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시간 넉넉하게 드린 거예요. 그 정도만. 알겠지 얘들아? 자 먼저 이제는 어떤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잔우 생각하냐면 어쭙지 않은 방식과 스킬만으로는 절대로 평가원의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았던 해가 2021년이고 2022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셔야지 초반에 탄탄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실력이 쌓이면 감각적으로 가시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시작부터 너무 감각적으로만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릴 영상이에요.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한번 알려드려볼게. 평가원이 매년마다 내는 학습 안내서에 빈칸 이렇게 푸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파란색 부분 하이라이트 되어있는 부분만 한번 참 보세요. 빈칸은 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런 말이 적혀있다. 핵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 부분에도 출제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빈칸은 중요한 말이 뚫리는 거 아닙니까? 주제에 뚫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개소리를 하시면 조금 세게 얘기할게. 미안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부적 사항에도 들어간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아니 한 개의 문장이 있는데 주호동서 이렇게 나오면 뭐 전치사 뭐 아니면 명사 이런 거는 그냥 뭐 수식어 덩어리니까 아니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빈칸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평가원이 그렇게 말을 했고요. 자 또 무슨 뭐 주제 요지를 파악한다. 물론 좋은데 무슨 말 계속 쓰는 거야? 세부 정보를 파악하라 그랬다니까요. 수식어고 나발이고 챙길 건 챙겨야 된다고요. 네가 여러분들이 막 고정관념으로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실력이고요. 또 평가원이 뭐라 했냐면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의도나 글의 목적 말고도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라 그랬다고요. 지금 두 번씩 강조를 하네요. 자 다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저 샘플 문제 보여드릴게요.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칸에 출제되는 문항은 주로 학술적 지문이 출제되므로 즉 쉽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고 기계적 문제풀이 요령만으로는 정답 못 찾을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자꾸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미 2021년 한 해 동안 증명이 된 실질적 팩트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바라고자 하는 어떤 빠른 방법 뭔가 얍실한 어디만 읽으면 되는 방법 평가원이 뭐라 얘기했니 얘들아? 야 요령 비루지 마라 그랬어. 기계적이고 단순하고 요령 피우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평상시 지문 전체의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려거나 연습을 하라 그랬다고 연습을 충실히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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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아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마 연초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와 함께 또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실 때는 얍실한 방법을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읽는 연습하세요. 요령 피우지 마시라고요. 요령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들이 약간 협박했어요. 국가가 너한테 요령 피우지 마 인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제대로 된 공부가 누적돼서 나오는 감각적 스킬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스킬을 위한 스킬로부터 출발을 한다. 제발 제발 일단 공부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스킬 부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샘플 문제를 넣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일단 여러분들이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과연 그릴 길을 잘해야 되는 문항 빈칸뿐만 아니라 얘들아 그릴 길을 잘해야지만 지문을 뚫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제가 좀 정리해 드려볼게 얘들아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자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이 문제 평가원 문제고 정답률이 대략 어느 정도였었냐면 대략 43% 정도의 정답률이었으니까 어마무시한 문제까지는 아니나 대충 감으로만 휘갈기면 틀릴 여지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프린트 하셔서 푸셨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쓰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글에 따른 전제 하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 형한편 한번 좀 쳐주실래 얘들아? 됐니? 봐봐 저 해석해 볼게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뇌는 뭘 가져야 되냐면 능력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To take certain elements 특정 요소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대요. 무슨 요소? Prior experiences 이전의 경험의 요소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and reconfigure them 그것을 재구성해 봐야 된대요.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되냐면 does not copy any actual past experience or present reality exactly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의 reality나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카피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라고 했어. 자 첫 번째 글을 잘 읽는 친구들이 꼭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평가원이 말할 길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 수업 올인원 수업의 챕터 1의 추구장창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영상 보는 형광 친구들 제가 뭔 말하는지 알 거야. 논리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다시 봐봐.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요. 이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질문 갑니다. 평가원이 말하는 논리적 관계라는 건 문장 속 안에 있는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를 네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If you work hard, you will be successful. 올인원 하신 분들 뭔지 아실 거야. If you work hard, you will be successful.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겁니다. 자 이런 말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일상적으로 드리면 듣고 뭐 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합니다. 화이팅! 자 갑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그 느낌과 잔상만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러나 학문적 글 읽기에서 평가원이 아까 말했었던 논리적 관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If you work hard, 열심히 노력하면 you will be successful. 성공할 겁니다. 라는 노력과 성공 사이에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라는 소리예요. 즉 노력을 하면 성공할 거다. 라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장에서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니니 느낌과 감과 필로 읽는 과정 안에서도 뭔가 빵 하고 터지는 한 번 정도의 확실한 순간 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들 바라는 거 아니냐고 이왕 감으로 읽을 거 그 감도 확실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평가원에서 말하는 논리적 관계야. 자 그럼 다시요.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의 경험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요. 이전의 경험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이런 소재 간의 관계 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근데 아직 문장 안 끝났어. 그리고 reconfigure them in a way that 그것을 정확하게 카피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reconfigure 재구성해야 된답니다. 그럼 질문 갑니다. 다시요.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의 경험을 취해다가 reconfigure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야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야? 다시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면 이전의 경험을 취해다가 그걸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뭐야? 그렇지. 이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take, 취해. 그리고 뭐 하라고? 재구성을 해.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답니다. 아니 얘들아. 지금 이 문장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데요. 너의 글 읽기의 명확성, 빈칸의 명확성, 명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평가원이 아까 뭐라고? 소재와 소재와 소재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걸 잡아내라는 소리예요. 적어도 한두 번은요. 자 근데 아직 문장 아직 안 끝났어? 재구성하되 약간 뭐 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그랬었지? 이전의 것과 현재의 현실을 exactly 정확하게 카피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똑같이는 안 하는 방식으로 그랬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논리적 관계에 대한 파악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기준을 잡자고 기준. 막 읽고 넘어가는 건 좋지만 기준이 있고 막 내려가는 거랑 르르르르르르르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 여러분들 뭔지 알잖아. 니네들이 불안하는 게 간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 올인원 챕터 1에서 맨날 하는 얘기들이죠. 자 근데 저는 한 문장만 더 읽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문장 여러분들 보이세요? To accomplish that이라고 시작했던 문장. 자 혹시 형광펜이 있으면 이 문장도 다 형광펜을 쳤으면 좋겠어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형광펜이 딱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빈칸뿐만이 아니야 지금 이거. 빈칸 문제이긴 하지만 글을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 평가원에 말한 능력들 중에 일단 제가 지금 논리적 관계라는 말을 먼저 쓴 거예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To accomplish that.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깐만. 아까도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어? 뇌가 뭐뭐 해야 됩니다. 어? 생명체가 뭐뭐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말이죠 결국. 그럼 이제 이걸 잘 연결 한번 해보자. 연결해보자. 간다. 생명체는 go beyond. 넘어서야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솔직한 얘기로 해석이 튕기는 구간 생길 거예요. 제 예상엔 어디가 해석이 좀 튕길 가능성이 높냐면 mere ability to form internal representation 여기요. 이게 해설지에는 나중에 뭐라 나오냐면 얘들아 internal representation이 내적 표상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평소에 음 내적 표상이 요즘 너무 추상적이야?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일상적인 말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모를 수 있어요. 또 어디가 좀 문장이 튕길 거냐면요. the models of the world outside 요기도 약간 좀 아 뭐지? 싶을 거예요. 근데 자 봐봐봐 결국 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다시 to accomplish that 그러니까 to make 요기고 to accomplish that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대? 이걸 하려면 이게 있어야 이게 된다는 소리야. 소재 간의 논리적 관계 이게 뭐라 그랬냐면 go beyond 넘어서야 된다 했습니다. 뭐를 무슨 뭐 internal representation 뭐 이런 거 아 뭐 이런 걸 넘어서야 된대. 모르겠어. 그리고 뭐 모델 뭐 world outside 외부에 밖에 있는 어떤 모델 아 뭐지? 모르겠어. 모를 수 있어. 근데 봐라 니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얘 얘 요만큼 요 놈의 성격은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니가 그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그럼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 자 아까는 논리적인 소재 간의 관계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니가 알고 있는 단어가 진짜 제대로 된 단어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beyond에다 별편 세 개 지시고요. 자 봐봐. beyond a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a를 넘어서 이거지 얘들아 beyond a를 넘어서 자 그런데 a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 넘어섐도 물러 쓸 수 있습니다만 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엄청나게 럭셔리해 보이는 자동차 한다가 있어요. 이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car is beyond my money this vehicle is beyond my money 이 자동차는 나의 돈을 넘어섰대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돈으로 안된다의 소리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다시 어마무시한 집 한 채가 있어요. 그 집을 대상으로 this house is beyond my ability 이건 내 능력을 넘어섰다.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된다는 소리죠.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 중엔 평가원이 말하는 논리적 관계 말고도 모두 알아야 되는데 아 이 전치사 비욘드는 일종의 일종의 이렇게 갈까? A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비욘드의 일종의 부정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도입부에 약간 좀 세게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분명 아까 평가원이 뭐라 얘기했는지 아니 얘들아? 세부 정보 물어보겠다고 얘기했었어. 메인 정보의 큰 틀에 주제 제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제 핵심도 중요하지만 세부 정보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아니 사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르지 마시라고 고 머스트 고 비욘드 비욘드니까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안 읽어버리고 이것 좀 하지 마시라고 전치사 명사가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봐봐 라이들아 나는 바다에서 식사를 합니다. 뭐가 중요한 말이냐? 나니? 바다니? 식사니?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요. 나는 바다에서 식사를 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바다에서 식사를 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바다에서 식사를 한다. 이럴 수도 있다고요. 바다에서 라고 하는 전치사 명사 덩어리는 맨날 괄호 쳐야 되는 수식어라고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지금 화낸 게 아니고 열정입니다. 그게 중요할지 아닐지는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재진술되는 게 어디인지를 따라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느끼는 거예요. 읽으면서. 나는 바다에서 식사를 한다. 바다는 나에게 꿈을 주니까.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 나오면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데? 식사고 나고 자발이고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전치사 명사 안 중요해. 확 그러지 마시라고요. 다시요. 그럼 봐봐 얘들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organism은 must go beyond 하면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봐봐. 질문 같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나. 얘들아. 이 관계의 기준에 의거해서 대답해봐.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즉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뭐라 했냐면 이전 경험을 취해다가 그것을 재구성을 하되 똑같이 카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너네들 얘기해볼게. 혹시 N수생들이 있다면 너가 N수로서 수능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면 뭐 해야 돼? 고3때나 어떨 때 이전의 경험을 일단 상기해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시 재구성해서 그때랑 똑같은 방식이 아니어야지 내가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질문.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어. 다시. 이걸로는 안 된다고. 넘어서야 된다고요. 넘어서야 된다고. 그걸로 안 된다고. 그럼 질문. 여기 나와있는 놈의 성격. 얘 뭐랑 똑같은 말이겠네. 그렇지. copy. 이 말이 되셔야 돼요. 아까 분명 뭐라 했다고? copy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즉 다시.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그건 넘어서야 된다고.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 이 말은 아.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게 연결이 되냐는 거야. 그리고 너네한테 빈칸 문장을 던진 거야. It must acquire the ability to. 빈칸. 빈칸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얘는 이거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계속 같은 말. 그러니 빈칸 안에 들어가는 말은 결국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그냥 다 들어가시면 돼요. 됐어요? 자. 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냐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에서의 필요한 능력. 첫 번째는. 그냥 문질러서 있는 게 아니고. 야. 뭐를 해야지. 그리고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되느냐. 나는 뭔가 명확한 틀이 한 번은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그거에 빗대서 연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넘어설 수도 있다. 좀 확장시키자. 였고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라고? 과거 경험 취해서 그걸 똑같이 카피하지는 말아야 된다. 카피 안 해야 된다. 그래야 이거 된다. 뭔지 알겠지 얘들아. 자. 평가원이 선지 어떻게 쓰는지 봐봐. 1번 선지 이제 너네 판단되지 얘들아. 미뤄가 뭐야 얘들아. 정확한 이미지를 똑같이 미뤄한다는 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아 이건 카피죠. 그럼 반대 선지인 거 판단되시겠죠. 괜찮니 얘들아. 우리는 카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밀어 본땐다니까요. 평가하는 교수들이 선지 그렇게 쓴다고요. 2번은 어때 얘들아. These models. 이러한 모델들을 뭐하래.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변형도 시키고 조작도 좀 하시래요. 야 모델을 변형시키고 조작해라. 그게 뭐야. 카피하지 않는 거. 이거 정답 2번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저는 한 번에 2번을 못 골랐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다른 선지의 주요 키워드 잘 봐. 정답의 해결까지 가기 위한 글 읽기 능력과 단어 능력. 이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잖아. 3번은 뭐 얘들아. 니가 무조건 아셔야 되는 표현이 as it is 이거야. 자 봐봐. 이런 표현 알겠니. 자 우리가 as 뭐 아니면 의문사 이런 거 다음에 주어 그리고 비동사로 끝나는 이런 표현. 해석 어떻게 하니. 날 사랑해줘. 어떻게. 어떻게 사랑해줘. am 이라는 비동사는 존재하다 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있다 존재하다. 그럼 나를 존재하는 것처럼 또는 존재하는 대로 사랑해줘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럼 질문. 이 글은 과거에 있는 경험을 취해다가 있는 그대로 갖다 쓰라 그랬니. 그러지 말라 그랬니. 카피하지 말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 갖다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 지금 나와 있었던 이 표현을 때문에 얘도 카피 쪽 선지죠. 반대 선지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4번은요. 모델이라는 것을 그대로 기억으로부터 bring back 들고 와버렸어. 이것도 뭐야. 변형도 없이 bring back. 그냥 가져와 버렸어. 기억으로부터. 가지고 온 거. 그냥 가지고 온 거. 카피 쪽이죠. 변형하라 그랬잖아요. 카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대 논리 선지죠. 5번 선지는 어때 얘들아. 아마 틀렸으면 5번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봐. identify and reproduce past experience. 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 아마 틀려도 이걸 보고 틀렸을 거야. 그러나 나 다시 던질게. 너의 단어 실력 진짜 좋니. 너 어떤 일이들아 지금. 제가 올해 첫 퀘스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종합적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나의 단어는 어느 정도인가. 글은 대충 막 문질러서 읽는가. 아니면 제대로 기준 잡고 있는가. 이런 이슈들이에요. 자 faithful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faithful. 제 V단어 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수업. 올인원 글읽기 수업과 V단어에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그 단어. 봐봐. 여러분들 아마 faith, 믿음, 신념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고. 뭐 믿음 있는, 신념 있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까지 사실이 있냐면. 이런 단어 알고 계셨어요? 충실한. 충실한. 괜찮니? 자 그럼 나 간다. 봐봐.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는.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는. 1970년대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faithfully 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그럼 질문? faithful은 믿음, 신념 이것도 있지만. 야 이 영화는 70년대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충실하게 구현한 작품이래.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지. 충실하게 재구해놨다고. 아하! 그러니 사실 이 충실한이란 말이나 있는 그대로 이 말이나 사실 같은 말로 써도 네가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돼. 원작이 충실해라. 뭔 말인지 알겠지? 원작과 똑같이 가라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 앞에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야 충실하게 라는 말은 카피 쪽 키워드죠. 됐어 얘들아? 자 어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영상 케이스트로 이슈로 던져드리고 싶은 그 요소를 캐치하세요. 맞았다 틀렸다 그건 됐고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건드려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의 얘기의 출발점, 시발점은 2021년 한 해의 영어의 난이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 녹록치 않은 라디오가 1년 내내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 샘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좀 바꿔드리고 싶거나 좀 위기의식을 침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리고 나서 의외로 쉽게 나오면 땡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크게 보면 제가 올인원 수업에서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그냥 대충 문질러서 읽는 게 아니고 뭘 하고 뭐 하니까 뭐 되냐라는 명확한 소재의 논리적 관계 기준. 다시 누가 얘기한 건데? 평가원이에요. 이거 챙길 줄 아느냐. 두 번째. 아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미래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막상 빈 칸은 어디 내버렸어? 카피가 아니지. 이런 거에 내버렸다니까. 세부 정보도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글 읽기 자체를 잘하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세부 정보까지 챙겨서 빈 칸을 넣을 수가 있다고요. 됐어? 마지막. 네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그 단어에만 머무른다면 너 괜찮을까? 이거야. 그 전체를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건드려주고 싶었다고. 빈 칸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빈 칸이나 주제, 제목, 요지나 글 읽기에 관련된 문제는 다 똑같죠. 사실은. 제대로 되셔야 될 것들은 제대로 되셔야 되죠. 그래서 부디 이 문제를 맞추셨던 틀리셨건 그 것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잘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고 뭐 이왕이면 이런 거를 챙길 수 있는 좋은 수업을 쫓아서 제대로 여러분들 연초에는 잘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시기, 그러니까 봐. 실력상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기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또 있는데 시기상으로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해야 될 시기가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그때부터 나오는 느낌과 감은 진짜 좋은 거죠. 영어는 느낌과 감이 짱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 밖에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를 좀 하시다가 좀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해서 좀 탄탄한 스킬들을 부리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문제, 다음 문제에서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2022년 화이팅 하시고 김지영이었습니다.